여러분 안녕하세요. 실비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주말에 있었던 일을 좀 얘기해 드리려고 앉았어요. 오늘은 뭐 공부하는 거 아니고요. 새로운 표현 알려드리는 거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의 정보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제가 주말에 저희 소중한 엘린이라는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.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기쁜지 그래서 그날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. 사회를 보고 엘린의 결혼식 하여튼 사회 잘 보고 친구분들도 만나고 부모님들도 만나고 해서 너무 아름다운 결혼식을 했어요. 결혼식을 했는데 자 유럽과 스페인에서 결혼식에서 남자들이 꼭 주의해야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.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. 그것은 무엇일까요? 그것은 무엇일까요? 혹시 알고 계시나요? 남자들이 절대로 이 행동을 주의한답니다. 알고 계신 분은 여러분들 한번 메시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제가 정답은 내일 녹화할게요. 어때요? 괜찮죠? 자 결혼식에서 남자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뭘까요? 자 알고 계시는 분은 댓글에다가 답변을 남겨주세요. 정답 맞추신 분은 저를 만나러 오시면 밥 사드릴게요.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